정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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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인트 정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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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쪽이 어려워 나 날렸는데 어떻게 날려? 진짜 어떻게 날려? 써줄 때 나 너 그래 그래 아픈데? 이렇게 에? 안 가는데? 그쵸? 났는데? 딱 놔야지 손가락도 놔! 놨어 야 이게 유타인트 또 앞문으로 오네? 안녕 안녕 반가워 머리 되게 귀엽다 조금 소심한 친구인가 봐 낙가린이 심한 것 같아 네? 제가 제 엄마가 직접 해줬어요 아 진짜? 무슨 백을 들고 다니냐 학생이 내 엄마가 사줬어요 아 진짜? 부럽다 되게 뭐가 많다 안경이랑 리본이랑 핸드폰 줄이랑 엄마가 모나베 머리를 해줬어요 뭐가 떠오른다 사인트 나 저거 따라 할 수 있어 나 저거 따라 할 수 있어 자막띵 나 언니 더 이상한 게 좀 사인트 1 2 아 뭐 벌칙하여 아무리 있으면 안 하는 게 제일 나아 1 1 1 3 4 5 1 말과 다른 행동 사인트 해줄게요 일단 풀려 수리하며 그렇게 어 이렇게 뭘 읽었지? 이걸로 짚고 하나를 그냥 들어 그냥 집어 던져서 위로 던져서 하나만 어 걔를 던지고 봐야 돼 2 4 5 5 4 6 5 6 8 6 6 10 11 11 12 감사합니다.